사실 이제 전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죠.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좀 존재감을 다시 드러나기 위해서 7차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도발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지난 8월에 갑자기 느닷없이 미 본토에 있는 기갑사단, 800여 명 되는 장병들이 준비태세 명령을 받고 72시간 만에 한국으로 달러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면 왔을까. 올 초에 이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미국 대선 앞두고 무력 도발할 수도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베이스 한국특파원도 맡고 있고 최근에는 K-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 흐름에 동참하고자 방위산업 컨설팅과 관련된 KDY랩이라는 자그마한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 녹화를 하기 며칠 전이었죠. 갑자기 밤에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면서 좀 삐랄빛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말판들은 쏟아내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 저도 무인기 관련돼서는 2013년 혹은 2014년에 북한에서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보냈을 때 그때 저도 갑자기 새벽에 코를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 나가고 굉장히 바빴던 그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주체는 좀 불분명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사실 불분명한데 이렇게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날아서 북한 정권에 좀 뼈아픈 선전물을 뿌렸다. 이거는 아마 6.25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인기 침투 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좀 압축해서 봅니다. 일단 자작극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들을 보면 14년도쯤에 우리나라에 보냈던 무인기와 유사한 모형이 하나 보입니다. 가오리 모양으로 생긴 앞에 프로펠러가 달린 그것과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자작극이라고 풀어 단정하기 어려운 게 이제 북한에 좀 특히 김정은에게 뼈아픈 그런 내용물이 담긴 선전물이 거기 뿌려졌잖아요. 북한이 과연 이제 김정은이 아무리 이제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자작극을 벌었을 경우에는 뿌려진 선전물들이 평양 시민이 알아도 좀 약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작극 가능성은 사실 좀 50% 미만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제 민간 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민간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이렇게 잘 보시면 북한이 보냈던 약간 그 가오리형 무인기도 원래는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베이징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를 북한이 가져다가 약간 개량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잘 보시면 그런 무인기 제작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일을 보내서 대량 구매를 할 테니 샘플 정도로 하나 좀 먼저 구입을 하고 싶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뭐 중국산 무인기를 들여와서 약간 개조를 해서 전단을 날리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터다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크기의 엔진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상용으로 인용이 아닌 그리고 뭐 GPS 수신기라든가 사실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부분만 조금 손을 보면 그런 무인기를 날리는데 사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는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면 제작 자체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민간 단체였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안에 들어간 이렇게 기술들을 보면 좀 상당히 좀 군사적인 뭔가 이런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항법을 프로그래밍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V1이라는 독일이 만든 전 세계 최초의 순항미세이라고도 불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도 기술 수준이 지금 이 무인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추정이지만 사실은 이제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전단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폭팔물을 넣는다거나 이러면은 김정은을 암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북한이 좀 격양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 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일어날 것 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발언의 배경과 속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나라 탈북자 단체 분들이 풍선을 통해서 이걸 보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드론은 좀 얘기가 달라요.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드론은 내용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바뀐다라는 게 폭약을 단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실제로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좀 쓴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 드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중국 단동 지역에서 이 드론에 염산을 매달아가지고 신의주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부딪히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염산이 김일성 동상에 부딪히면 좀 높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초대형 도발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물론 이제 실행되진 않았지만 몇몇 단체에서 그런 계획도 세웠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번에 이게 뭐 주체는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크기의 그런 무인기라든가 드론은 실제로 레이더로 잡히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제가 자세하게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좋은 레이더라도 10km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레이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요격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서 전투기 과거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공군이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이제 추적하던 중에 요격을 하려고 레이더로 조준했는데 조준이 안 돼요. 왜냐. 너무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 가서 인식을 못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이번에 발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가진 레이더로 못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이제 피스톤 엔진이라든지 이런 프로펠러 작동하는 무인기로 추정이 됐는데 아마 이제 상공 머리 위로 지나갔을 때 소리를 돕고 어? 무인기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북한이 갖고 있는 현재의 레이더 체계로는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김정은과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무포죠. 이걸 누군가 자신의 암살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드론 무인기 대응 수단이 13년, 14년도에 이제 북한이 무인기를 남쪽으로 보내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또 막 돈을 들여서 투자를 막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100% 막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 우리보다 경제 수장이 더 열악하고 또 한 가지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뒤돌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혹은 이제 무인기를 잡고 유익하는 것 자체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아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 다 들어있는 무인기를 폭탄을 달아서 쓰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아 현장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무인기에 폭탄을 달아서 러시아 영토 300km, 400km 내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유류 저장소 이런 것들을 탈크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발전되면은 물론 주체는 불분명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정말 누군가가 악의적인 정말 생각하고 체제,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일 수도 있죠. 저는 이번에 드론이 꼭 우리 남쪽에서 보냈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풍향이 북에서 남으로 불어요.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바람을 맞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연료 소모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서해공해상이나 아니면 군사분계선 인근 이런 데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니면 서북도서도 가능성이 있고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에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최고조에 달했다는 기사 나왔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은 올 초부터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럼 북한이 뭘 할 수 있냐라고 자꾸 많은 전문가들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죠.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좀 존재감을 다시 드러나기 위해서 제7차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도발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지난 8월에 갑자기 느닷없이 미 본토에 있는 기갑사단 800여 명 되는 장병들이 준비태세 명령을 받고 72시간 만에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에는 그런 창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나 장갑차를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해놓는 창고가 있어요. 근데 이 장병들이 항구에 내려서 장비를 수령하고 수도권 쪽으로 올라와서 우리구리랑 같이 연합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면 왔을까. 올 초에 이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미국 대선 앞두고 무력도발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그런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8월에 미 본토에서 이렇게 병력들이 긴급하게 전개해서 훈련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좀 북한이 올 하반기에 뭔가 좀 도발을 하지 않을까. 미 대선 앞두고 그래서 그런 좀 일종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북한이 핵시설을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상당히 그걸 보면서 의아했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과거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 차례 회담을 했었죠. 싱가포르에서 한 번 하고 하노이에서 한 번 하고 다 아실 거예요.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죠. 그때 아무 성과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시다. 근데 이제 그때 회담 뒷얘기 중 하나가 당시 이제 북한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연변 핵시설을 포기하고 핵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회담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측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요번에 보여준 원심물리기로 하는 오라늄 농축시설을 딱 얘기를 하면서 아니 너네 연변 말고 이런 시설도 있잖아. 그때 뭐 소문입니다만 당시 김정은이 사색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미국이 이걸 알지?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럼 없던 일로 하자. 가자. 근데 느닷없이 지금 그걸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북한이 대놓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도 속으로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핵은 포기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이제 이반된 민심이 수습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거든. 겉으로는 좀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좀 비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라늄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을 보여준 걸 봤을 때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북한은 이거 보여주고 딴 데 또 다른 건 만들고 있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농가를 부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좀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7차 핵실험도 가능성이 충분하죠. 다만 미국 대선 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 이걸 썼을 경우에는 북한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어떻게 보면 핵과 관련된 마지막 카드를 쉽게 써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라서 대선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할 가능성 높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이걸 핵실험을 하면서 트럼프한테 다시 한 번 한계시키는 거죠. 우리 핵 가지고 있어. 우리랑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의도를 받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 핵실험이 지금 6차례 됐는데 잘 보시면 핵실험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핵실험은 했지만 핵실험이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위력을 보여준 영상이 하도 없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7차 핵실험을 하던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핵실험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흘리면서 국제사회나 우리한테 협박을 하는 가능성도 있죠. 사실 7차 핵실험은 실질적인 핵실험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6차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뭔가 쇼잉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7차 핵실험도 어떻게 보면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핵 개발과 관련된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북한은 6차례를 통해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7차 핵실험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7차 핵실험 통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들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갱도 안에 집어넣고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전 세계에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는 줄 수 있겠죠. 만약 7차 핵실험하고도 영상도 안 나오고 사진도 안 나오고 위력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북한이 공개를 안 한다. 다만 핵실험을 하면 지진기를 통해서 감진됩니다. 그래서 대충 위협들을 수선하게 되는데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하고 7차 핵실험한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한다 그러면 그때는 파장이 퍼지겠죠. 아니면 이전에 했던 것들도 그런 식으로 공개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서는 쟤네 북한을 핵보육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지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쓰레기 풍선을 북한이 많이 보내잖아요. 이제 여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풍향이 남해에서 북으로 바람이 부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내도 오히려 여고는 북한도 떨어지는 게 많았어요.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서 풍향이 바뀝니다. 북에서 남으로. 그러면 이제 북한이 더 적은 양의 쓰레기 풍선을 보내도 효과가 여름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우려되는 게 뭐냐. 한 몇 달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북한이 보는 쓰레기 풍선을 잘 보면 인화성 혹은 폭발물 타이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샌드위치 하판으로 된 창포 지구에 따라서 불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화재가 난다거나 폭발 사고가 난다거나 그래서 우리 국민이 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면 이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면 남남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럼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나 군이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좀 민감해하는 이유가 좀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좀 북한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올 연말까지 좀 남북 간의 좀 그런 대치관계 조금씩 잘못하면 에스컬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거기 미국 대선 결과까지 또 맞물린다 그러면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게 대응하기가 애매해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거는 남북한이 하는 게 아닌다. 정전협정은 유엔사령부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풍선 군사봉계사에서 그냥 대공포라든가 이런 걸로 맞추면 되지 않냐. 그게 왜 안 되냐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와 관련돼서 비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쓰레기 풍선은 사실 렉이라고 하긴 애매하잖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포를 쏜다? 그럼 당장 유엔사가 이제 제동을 걸겠죠. 이 비례 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올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군사봉계상에 예를 들어서 대공화기를 갖다 놓는 것도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은 애매한 상황이죠. 북한에 쓰레기 풍선 보내는 걸 회색지대전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경계가 모호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군 입장에서도 대응하기 참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쓰레기 풍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쓰레기 풍선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날라가면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요. 자신을 보세요. 쓰레기 풍선이 만약에 여객기랑 부딪히면 대형사고로 발전하게 정말 큰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쓰레기 풍선이 만약에 많은 양이 이제 가을 겨울에 보낸다 그러면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이 쓰레기 풍선 때문에 여객기 충돌사고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겠죠. 앞으로 쓰레기 풍선이 남북관계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할 사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그건 있습니다. 이제 북한도 이번에 이제 북한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 관련된 성명을 잘 보면 그런 게 좀 보여요. 뭐가 보이냐 아 제발 좀 하지마 그런 좀 뉘앙스가 보여요. 특히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의 사례를 보면 북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2017년도에 미국이 특히 이제 북한을 압박하면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제3국에서 그때 북한이 관련된 분들이 한 얘기가 상당히 북한이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런 질문이 많이 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제 뭐 4.27 남북정상회담 한 거 보면 북한도 아 여기서 우리가 상황을 잘못 끌고 갔다가는 자칫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위기감이 좀 반영이 돼 있었어요. 요번에 나왔더니 평해에 나타난 무인기 관련된 김여정의 그런 담화라든가 이러보면 아 좀 제발 그만해 라는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남북 모두 이게 너무 상황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서로 둘 다 이제 아 이 상황이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대화도 생길 수 있고 조금 위험한 순간들은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선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